얼마 전에 제가 그 모 병원 블루부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 원장님한테 하나는 12mm 이상 전진한 CT 보여주세요 라고 했고 하나는 3d 프린터 쓰세요 라고 했고 보형물 제거 몇 개나 해보셨어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답이 없었죠 근데 얼마 전에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쪽 병원에서 수술한 음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여드릴까 말까 지금 고민이에요 왜냐면 어 괜히 또 이거 뭐 쌈박질 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 같아서 어떤 분이 댓글에 저한테 그렇게 적어 주셨어요 그만 하시죠 뭐 보는데 불편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겠다 염증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겠다 또는 어떤 분은 진실을 밝혀주세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뭐 어떻게 살든 뭐 수술을 잘 하든 말든 사실 관심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40대를 보낸 다친 일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실을 알고 싶었어요 내가 모르는 진짜 그런 일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저 친구가 말하는 걸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냥 딱 묻고 싶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사실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쌈 구경을 하고 싶은 거면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사실을 알고 싶다면 제가 시티 맷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최소한 세 가지 질문에서 한두 가지 질문은 저는 답을 얻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시간이 답해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쿵 저렇쿵 싸울 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환자의 어떤 그 의사의 수술 결과를 내가 볼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빨리 찾아왔어요 환자분 동의도 받은 시티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환자분은 그냥 본인 얼굴을 다 써달라고 하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잘 보시면 이게 2020년 8월 25일날 저한테 오셔서 시티를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에요 2021년 8월 25일날 저한테 오셔서 찍은 시티에요 제가 이 환자분한테 작년 8월에 오셨을 때 피부 음영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흔히 말하는 뭐 개턱 그 다음에 여기 살짝 골쳐짐 있고 여기 찝힌 거 있고 여기 오메가 쉐입 있고 약간 이중턱 있고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귀밑각 조금 만들어주고 여기 채우자 그 다음에 이쪽에 체부 볼륨 없으니 이쪽에 이렇게 체부 볼륨이 없으니 여기를 조금 채워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보면 뾰족하고 갸름한 거 만들려다가 이쪽에 체부 볼륨이 없어졌으니 여기를 조금 만들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옆모습에서 보면은 약간의 무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약간 우리 기준에 이렇게 보면 조금은 턱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는 어쨌든 하지만 비율적으로는 턱이 지금 무턱이라고 볼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턱이 이제 돼서 저한테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년 후에 저한테 오셨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겠어요? 이게 사각턱 재건을 했대요 이게 사각턱 재건인가요? 사각턱은 여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더 꺼져 보이겠죠? 여기는 귀밑각은 안 만들어졌죠? 반대쪽도 보시면요 사각턱은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도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덕지 덕지 붙여놓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덕지 덕지 이렇게 떨어진 것도 있죠 이렇게 막 조각조각 나서 떨어진 것도 있죠 이걸 사각턱 재건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답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문제의 병원이에요 사각턱 재건을 본 시멘트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1mm 옵차도 없이 한다는 그 병원이에요 그냥 제가 이거 보고 느낀 거는 3D 프린터 없어요 3D 프린터 없이 그냥 손으로 쫄물딱 쫄물딱 걸어서 넣은 거예요 허끝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요 허끝은 이렇게 쫄물딱 걸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경 때문에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반죽을 된 상태에서 넣어가지고 쫄물딱 거릴 수가 없어요 살이 눌려요 그래서 이런 데를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3D 프린터로 만들었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덩어리를 이걸 어떻게 3D 프린터를 써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프린터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블로그에 거짓말 써놓으신 거예요 나는 3D 프린터 있다 나는 사각턱재관엔 나도 쓴다 많이 해봤다 다 거짓말이에요 사각턱재관은 여기 있잖아요 성형외과 의사랍시고 사각턱재관을 한다고 여기다가 대놓는 사람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분 블로그를 보면 체부 볼륨 어쩌고 저쩌고 또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자세히는 못 봤는데 체부 볼륨이 여기예요 이거를 만들어줘야지 되는 환자였잖아요 여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없잖아요 이게 체부 볼륨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가 더 없어 보이잖아요 여기가 튀어나오니까 이걸 본시멘트로 본인이 만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조물딱 조물딱 버려가지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온 조각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 빼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나 이런 온라인상에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있죠 시티 보셔야 됩니다 시티 보세요 시티 보세요 시티 찍어주는 병원 가세요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티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 뭐라고 뭐라고 거짓말할 수 있죠 저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내가 광대 10mm 줄여줄게 시티 보니까 4mm 줄었어요 내가 턱 끝 전진 10mm 해줄게 실제로 재보니까 4mm 전진됐어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시티를 볼 줄 모른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말로 글로 이렇게 해대는 거 보면 이거 좀 사회 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3D 프린터로 보형물을 1mm 오차도 없이 만들어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체부 볼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체부 볼륨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이게 체부 볼륨인데 지금 여기가 체부 볼륨인데 여기가 체부 볼륨인데 이걸 모른 채로 체부 볼륨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들통날 거 모르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시간이 답해준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로 여기다가 높이 이렇게 해놓으면요 잇몸에서 만져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제가 전에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3D 프린터 기종 뭐 쓰세요? 라고 물었고 본시멘트 제거 몇 명이나 해보셨어요? 라고 물었고 그 다음에 턱 끝 전진 12mm 한다는 거 CT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병원에 오시면 보여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답은 얻었어요 제 예상과 맞게 3D 프린터는 없구나 그리고 본시멘트로 이 정도 할 정도면 이거 옛날에 2012년도 전에요 제가 사각턱재건 시작하기 전에 그때도 사각턱재건을 본시멘트로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뭐 선생님께서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은퇴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네이버에 카페도 있었어요 사각턱재건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카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분이 본시멘트로 사각턱재건을 이렇게 손으로 조물딱 조물딱 해서 이렇게 쇽 넣는 거를 하셨었어요 2012년 그 전에도 그랬는데 제가 그 CT를 보고 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프린터 통해서 예쁘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2012년도 전에 하던 그 방식으로 그냥 쫄물딱 조물딱 거려가지고 넣은 거예요 이런 이래놓고 어떻게 1mm 오차도 없는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난이도 사각턱재건? 글쎄 사각턱재건이라면 여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도 좀 그런데 문제는 쫌을 딱거려가지고 여기다 넣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수술할 때 시야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대충 넣어놓고 나오는 건 또 뭐야 이게 작년에 수술한 것 같아요 2020년 후반에 수술한 것 같아요 이게 2020년 8월에 저한테 왔을 때 CT고요 이게 2021년 8월이니까 수술은 2020년 후반에 받았겠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처음에 이렇게 하시던 분도 있었고 또 이게 뭐 나쁘다 좋다를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이걸 3D 프린터 통해서 사각턱재건 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나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해봤다라고 말하면 정말 위험한 거죠 미국 한번 갔다 온 거 갖고 미국에서 살다 왔다라고 말하는 거 제 주변에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는데 어학연수 한 달 갔다 오고 미국에서 살다 왔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말로는 틀리진 않죠 그죠? 틀린 건 아니잖아요 뭐 한 달 살다 온 건 맞으니까 어학연수 한 달 갔다 오고서는 미국 살다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러면 좀 낯간지럽지 않나요? 따지고 들면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는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약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좀 이분 캐릭터 자체가 그렇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더 얘기할 필요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쵸? 과연 옳은 것인가 다른 어떤 의사의 수술을 평가하고 그분한테 누가 될 수도 있는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걸 갖고서 굉장히 뭐 아우 지들끼리 또 싸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거는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사실이 뭔지 알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둘 다 저한테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저 거짓말하는 사람을 개소리하는 사람을 내가 응징해서 뭐 할 거면 나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저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고맙죠 제 수술 건수를 계속 만들어주니까 병원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뭐 영업사원 같은 거죠 저한테 있어서는 저런 환자들 계속 만들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환자는 뭐가 되냐는 거죠 그럼 이런 환자들이 계속 안 생길 법이 있냐는 거죠 결국은 이런 환자가 누적되면 시간이 답을 해준다는 게 그거예요 이런 환자가 누적되다 보면 또 병원 이름 바꾸고 어디 옮기겠죠 그리고 또 뭐 그럴싸한 글로 광고글로 또 새로운 환자들을 꼬시겠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회인데 그걸 내가 뭐 쫓아다니면서 경찰도 아니고 잡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어느 정도 내비둬야 되는 건 맞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요 기본적으로 또 그러니까 또 그렇죠 또 그런 사람들의 vois명 사회로 sufficient